네 좋은정보 패밀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서가는 증권방송 황미키와 함께하는 성공투자의 좋은정보입니다 주말 휴일 잘 보내셨나요 새롭게 한주가 시작되는데요 저와 함께하시는 모든 개인투자자 여러분 성공투자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휴일 특집으로써 월요일장 또는 길게는 다음주를 대비해서 특히나 우리 직장 회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제가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날 우리 증시는 미국 급락으로 개파락 했다가 역시 아주 견주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물론 종가 기준으로는 많은 힘든 장이긴 했습니다마는 전약후강이 되면서 1.45%에 그쳤고 또 유가증권시장은 조금 더 낙폭이 있긴 했습니다마는 역시 다 21선을 지지했다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동안 외줄타기에서 상당히 불안했는데 외줄타기라는 게 5회선씩 계속 타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어쨌든 구조물을 만들어 놨다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 21선 아래에서 출발해서 21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상당히 좋았다 그 중심은 역시 외국인들이 있었다 그래서 시세의 중심은 우리가 코스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코스피가 안 좋으냐 아니에요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도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 이유는 제가 주말 특집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수 포인트다 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키맞추기라면 우리가 코스피도 눈여겨봐야 되는데 어쨌든 개인 투애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다이내믹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은 코스닥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미국 시장을 잠깐 보시게 되면 미국 시장 또한 나스닥도 5회선 돌파 이 딱 그때의 저항이었죠 돌파에 실패했지만 그래도 반경에 성공하면서 장중 등락이 20회선은 또 전절점이 이탈했지만 결국 20회선은 지켰다는 그런 게 긍정적이고 다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간당간당하다가 20회선은 갖다 놨죠 그래서 나스닥 차트를 보게 되면 주봉 성장조차 제4차 사례병이니까 약간은 이제 지금 여기서 확실하게는 바닥을 다지고 그랬다 하기는 좀 보기 어려운데 어쨌든 5조선 지키고 있고 5조선 윗방향을 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양선 나오면 긍정적인 그런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라고 이렇게 제가 간략히 브리핑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미국 시장 양 시장 방등에 성공하면서 20회선 지지가 모습이 좋다 아직 추세를 단장이 일어나 이번 주 주봉상 양보이 나온다면 기존 상승 추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국내 정시는 그때 이제 개파라고 금요일에 출발했었는데 오히려 멋진 이격 조정 차트를 완성했다 외줄 타기에서 특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섬골 모양 개파락에서 섬골 또는 도지의 그런 양선 이런 종목들을 다 수출했는데 이것은 월요일에 긍정적 흐름을 예고하는 그런 대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략은 어떤 거냐면 제4차 산업혁명주, 바이오, 그 다음에 또 IT, 제약바이오죠 그 다음에 2차 전지, 5G 등 이런 종목들을 공략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관심 종목을 몇 개 드리면 특히 이제 바이오에서는 이럴 가능성이 커요 그동안 이제 셀트리온 삼형제,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렇게 시가총의 큰 종목들이 특히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80만을 넘어섰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이제 많이 상승이 일어났죠 근데 이제 바이오에서, 바이오에서 사이클을 보면 대략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제약업종 역시 코스닥의 메인 주도 섹타고 이렇게 보면 그동안 이제 많이 상승을 가졌던 알테오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가졌던 뭐 매지온도 그렇고 또 매드팩트도 그렇고 이런 종목들이 시세를 분출어 나서 그 다음에 걔들이 좀 이격주정, 그 다음에 머무는 사이에 그 다음에 올라갔던 것들이 뭐냐면 ABL 바이오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때 따라갔죠 또 뭐 레구캠 바이오 그런 종목들도 다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어진 것들이 물론 이제 거의 뭐 동시다발적이긴 합니다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시가총의 큰 셀트리온 삼형제라든가 삼성바이오로직스예요 그럼 이번 주는 어떻게 벌일 것이냐 제가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 이게 대장했었죠 사실 우리가 공략에서 345% 급등 나왔던 알테오젠 이것이 이제 다시 그동안 급등하고 다른 애들을 눌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애들이 다시 회개할 가능성이 있어요 주변을 보셔도 음선의 얘기는 이번 주 좀 이렇게 양선이 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이번 눈에겨봐야 되겠다 이어 관련된 종목들이 알테오젠 그 다음에 매드팩트 이것도 비슷하죠 이렇게 상승 깃발형이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상승 깃발형 제가 패턴을 한번 팁을 드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상승 깃발형인데 터닝포인트가 나오는 거죠 매드팩트 이게 깃돼 그 다음에 이건 깃발 그래서 상승 깃발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변을 보셔도 매드팩트 같은 거 삼흥도 다음에 이번 주 상승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또 브릿지 바이오 같은 거 이제 이미 악재는 이미 다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것도 우리가 관심에 둘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브릿지 바이오도 이제는 60에서까지 내려와서 각인 매트도 만족했고 이미 알려진 임상 지연 소식은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6만 원대부터 이미 4만 원대까지 주가가 이만큼 매력적인 가격이 오고 있죠 다이버제스가 나오고 있다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 한번 보시게 되면 그 다음에 알테오제, HR사이언스, 그 다음에 매지원 이런 것도 한번 관심이 둘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직장 다니시는 회원님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안정력 선호하고 투자하기 많으신 분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슷한데 삼성전자만 보도록 할게요 이번 매수 포인트라고 그랬죠 지난번에 제가 이 삼성전자를 블랙홀, 골동, 크로스 구간이다 이때는 매수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때는 저 삼성전자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왜 횡보하고 여러 유튜브들, 구독자, 몇만 몇만 되는 분들 삼성전자 사봐라, 왜 사야 되느냐 이때 외국인이 좀 사야 되니까 사야 된다 했었고 저는 그런 것도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때 제가 여러분께 정확히 포인트를 집어드렸잖아요 기억나십니까? 한번 영상을 보십시오 그게 또 한 번 왔어요 이것들은 양업연패 전자도 21선 그때 5만 5,6천원 매도하고 다시 저점 매수하자 정확히 말씀드렸죠 근데 그 타이밍이 또 한 번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 이거 다시 한 5만 5,6천원 또 한 번 갈 겁니다 물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롱토로프는 6만원까지는 갈 수 있는 거고 단기적으로도 한 5만 5,6천원까지는 한 번 트라일 가능성이 있다 하이닉스도 거의 대동소예요 하이닉스도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이닉스도 거의 비슷하죠 기타 이런 것들이 거의 안정적이니까 관심을 두시고요 아참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한 번 공감하시는 분들 무려 추천 드리고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살짝 눌러주는 센스 나쁘지 않겠죠 진짜 저하고 함께 호흡하시면서요 우리 VIP 패밀리 분들은 그야말로 풍요로 부과하고 있고 이렇게 무료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누르면 그 선한 마음에 또 저한테도 힘이 되고요 여러분들 계좌 팍팍 늘어날 겁니다 정말입니다 이건 긍정적인 마인드 서로 윈윈하는 그런 분들이 꼭 수익도 많이 내시더라고요 아셨죠? 잠깐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구독자도 많이 늘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좋아요도 당연하죠 이렇게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수도 있는 것이 뭐냐면 힘쓰 같은 게 있는데 힘쓰? 힘쓰 같은 경우는 이것은 선수 영역이고요 굉장히 장비 쪽에서 OLD 장비가 핫하게 움직여요 좀 더 안정형은 대득전자가 있는데 저는 이런 용목들을 괜찮게 봅니다 대득전자 한번 제가 관심권이니까 대득전자예요 이렇게 요금도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요금도 또는 7원도에서 나오고 있죠 이런 것들은 리스크는 크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한 10% 정도 왜냐하면 이미 가격이 이게 얼마냐면 만에 천원짜리가 한 30% 가까이 내렸으니까 이런 것들은 반격이 나올 수가 있다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길게 보고 안정형으로 RTM만 놓치 상장 첫날부터 2만 5천원대부터 완전 대박을 내고 있는 종목인데 RTM만 놓치에도 여전히 관심권이다 요것도 주봉을 보셔도 지난주에 음선은 나쁘지 않아요? 지난주에 지금 장이 미국식 하면 괜찮았어요 양선 나올 수 있는 자리 했는데 어쨌든 음선 좋으면서 이격증이 낯설으니까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전지에서는 2차전지 정리차에서 에코프로비엠, 센트럴모텍, 모토닉 이 정도로 보시고 5G에서 이제 이거 참 유일하게 아마 못 갔던 게 HF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HF라는 보게 되면은 요거 이제 진짜 지금은 관심권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제가 대부분 종목들이 성골 또는 역전대망치를 만든다고 그랬죠 뚝 떨어져서 이게 성골이거든요 이것도 그런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요거 대략 한 보악금때 매수하면 미니마 3만 5,6천은 볼만하다 그러면 뭐 8에서 10% 나올 거 아닌가요 이런 정도도 한번 관심을 두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어차피 미국 향 저는 제일 좋게 프론트 홀에서 그 다음에 또 인필딩 중에서 제일 좋게 볼 종목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딱 가지 못하고 내리고 있는데 이것들 한번 우리의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게 되면은 한증칼은 여러분들 이것을 중기적으로 괜찮게 봐요 여전히 저는 추세는 유효하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관심들 이런 종목들 관심을 놓고 한번 매매해 보시죠 자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께 관심 종목으로 무료 회원들을 위해서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는 저와 함께 하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과연 VIP 클럽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는 이미 아시겠지만 정말 대한민국에서 제가 수익 두 번째에 가려면 서럽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VIP 가족님들께서 반전해 주시고 다 증명해 주시고 이게 실질적으로 저는 아무런 여러분께 가감 없이 추천 종목 수익률을 냈다가 매매일지로 여러분께 팩트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FST가 80% 불과 한 12, 3일 만에 왔습니다 거의가 다 급등하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때로는 간혹 가물의 콩나대끼 손절도 합니다 그런데 전체로 보게 되면은 이 매매일지 그대로 써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만 여기 70 몇 프로 정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은 건 아니고 저는 일단 10% 내외에서는 무조건 50% 이상 60% 수익을 내고 그다음에 저점 매수에서 수익 극대화 전략 그렇게 제시해 드리기 때문에 이게 뭐 그러니까 끝까지 74% 모았다는 건 아니고 일정 부분 수익 실현하고 나머지 수익 극대화는 전략을 취하고 있어요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수익을 내다 보니까 대략 우리 VLP 회원님들이 이런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십니다 금요일에 장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찍에 올리면서 선장님 고맙습니다 480만원 수익 560만원 수익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은 400 또 나오네요 그 다음에 또 투자에 따라서 왜 자꾸 이것만 나오지 여기 나올 텐데 잠깐만요 이게 저기 있는가 보다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어? 잠깐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 음... 아 여기 나오는 이제 100만원 수익 보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보게 되면은 매일 최근 거에요 뭐 240만원 그냥 뭐 이렇게는 해요 이따 말씀드렸지만 이게 FST 가지고는 1200만원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한 종목 가지고 그 다음에 또 70만원 투입 그대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들이 또 190만원 대략 왜 이것만 또 매매를지 않으면 못 믿으니까 6월 1일부터 6월 4일까지 320만원 특히 이제 이분께서는 직장 다니시는 분인데 1700만원 손해보다가 3월달부터 3월 22일 후반이네요 저희 방 오셔가지고 2500만원 얼마 가지고 2000만원 가지고 이렇게 수익 났다고 직장 다니시면서 좋아하시네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저는 딱 우리 방에 관심 있는 분 잘 보세요 두 꼭지인데요 하나는 기업 내용 보고 저희가 FST 같은 거 대표적인 거 그 다음에 알테오젠 매드팩토 다 그런 것들이죠 ITM 만들지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어디서 잡느냐 저점에 잡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익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딱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은 실적과 성장성을 갖춘 그런 종목들 그렇죠? 저점에 잡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실적과 성장성에 뛰는 귀족지를 어디서 저점 맥점에서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안정점이 크게 수익이 나죠 직장 다니시던 투자에게 많든 직든 초보시든 주부시든 사장님이시든 사업하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회원님 계좌가 늘어나는 그런 것들 해요 매매가 편하면서도 여기 나오죠 그 롤러코스트 테마도 잡지 않으면서 내용이 있는지 뭐 저점 잡으니까 누구나 이렇게 풍요로 구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방은 제가 간다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당히 저한테 건방제가 할 줄 모르겠지만 저는요 4시간 5시간 자면서 종목 12층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관과 외국인보다 먼저 좋은 종목을 발굴해서 저를 믿고 따르시는 VIP에 이렇게 추천드리고 있답니다 이거 한꼭지 그다음에 또 단기수익 극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단기수익 극대한다면 보통 또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뭘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아 저 잡지하는 거 아냐 단타꾼 하는 거 단타꾼 아냐 아무리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단기수익 극대해서 내 계좌 빨리 빨리 부르라는 게 장땡 아닌가요 단 여기는 여러분들 잡주 그런 급등주 급등주라는 게 저점이 없어서 급등하는 거 좋은 것만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잡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제가 500만 이행 받는 게 이 전략이라 그러니깐요 그것도 무시하라면 무시하십시오 이러다 보니까 아까 그렇게 남들 삼성전자에 목매했을 때 3월 20일부터 5월 말까지 계좌가 따불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일에서 3일 내에 오늘 20% 목표수익 두세지 못하고 먹고 또 먹고 아까 말씀드렸죠 뭐 위에서 매도하고 일단 저점에서 수강들에서 또 매수수익 극대화하는 그런 것들 파파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뭐냐 바로 황맥기가 있단 말이에요 황맥기 황맥치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직장 다니신 분들을 위해서 특히 제 직장의 특징이 바로 이거거든요 직장 다니신 분들 진짜 안전한 종목 해야 돼요 저점을 잡아서 그러면서 또 장이 흔들릴 때는 그때 제가 밀착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방안에 참 좋은 게 장 시작 전에 이미 다 종목이 나갑니다 그러면서 매수가 목표가 비중까지 나가니까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매매가 편할 겁니다 아셨죠 여기에 여기 나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확실한 가격 전략 추천하실 때 종목맥 매수가 목표가 이게 바로 그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꼭 성공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딱 두 꼭지에서 여러분들 제가 아까 이제 제원영과 간다면 간다 이게 다 이런 것들입니다 ITM 반도체 NHN 한국사이버결제 알테오젠 센트럴버텍 아타바이오 그 때문에 수익 크게 냈다고 그랬죠 LNC바이오 신풍제약 다 이런 것들이 제가 내용을 첫째 분석에서 저점을 잡다 보니까 간다면 간다 이렇게 수익이 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벨 전략 단기 수익 극도 하는 거 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취향대로 다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황미께가 포착한 거 제가 네 종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기 메밀지를 보면서 저는 뜬구름 잡는 얘기 아니라 팩트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최근 게 있는 게 뭐였죠 바로 FST입니다 FST 부터 제가 잠깐 설명 드리면 몇 점 잡는 거예요 기업 내용은 이게 여러분들 펠리클 그러니까 EUV에서 SNST하고 짱벽을 이룬다고 그랬죠 FST 이겁니다 처음에 잡은 황미께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다른 점 놓쳤고 그 다음에 이거 음산 나왔을 때 공략했습니다 거의 쉼 없이 하고 이제 퍼스트 타임 그 다음에 세컨 타임 서드 타임 퍼스트 타임 네 번 공략을 했습니다 이게 다 고점 배도 저점 매수하면서 처음에 잠깐 올랐을 때 잡는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배합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좀 오르기는 기업 내용 보고 혹시 또 급등 나오면 노칭은 소례니까 이건 기업 내용 눌렀렁을 또 잡을 테니까 매수하십시다 여기서 여기까지 몇 % 나왔다고요 80% 나왔습니다 80% 내가 천만 원 뺏었으면 1800만 원 1억 뺏었으면 1억 8천만 원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자 압타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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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땀을 났던 거예요 3월 달부터 여기서부터 이때다 무리 공략했었고 땀을 났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 두 번째 큰 마디에서 공략한 게 바로 이거죠 그러면 이 압타바이오 메밀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압타바이오 나와라 오바 이게 바로 어디입니까 6월 10일날도 있고 6월 4일날도 있죠 그렇죠 그럼 여기도 6월 4일날 볼까요 35,600원까지 갔죠 업데이트 안 됐는데 그러면 6월 4일 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압타바이오 6월 4일 자리 여러분 왜냐하면 자꾸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주인공이 되시라는 거예요 막연히 자랑하나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께서 주인공이 되셔가지고 여기서 매수하면 수익이 낫건가 안 낫건가 그렇죠 이거 뭐 우리가 수익 낫던 종목이고 여기서 이렇게 봤다가 음산 다음에 공략했단 말이에요 살짝 좀 누르긴 눌렀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내용 알죠 급등 나와버리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봐 여기서부터 불과 며칠 만에 20%예요 20% 이게 찍습니까 그렇죠 바로 압타바이오가 그렇고 그 다음에 두산솔루스 참 멋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금요일 날 지수가 급락 나오는데 약간 낮게 출발하면서 급등이 나왔잖아요 이 종목은 이 마디마디에서 제가 다 추천드려서 이거 지금 몇 번을 공략하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종목 많이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확실히 아는 종목들 그래가지고 확실히 아는 종목이니까 고점 배도 저점 매수하면서 내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섯 번 공략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보세요 두산솔루스 최근 거 하나만 또 시간 없으니까 6월 10일 날 보겠습니다 바로 이 자리입니다 6월 10일 날이면 이거 지금 풍차돌리기 패터리 나타나서 이날 공략한 겁니다 내용 잘하겠다 근데 그때 뭐 어차피 지수가 좀 이렇게 흔들렸잖아요 그러면서도 어땠습니까 만기일 날 흔들렸고 역시 금요일 날 멋지게 수확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 그냥 다른 종목들 급락하는데도 이틀 동안 12%가 급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당초 4만 4천 원 목표가 들었는데 미국 시장이 목요일 날 급락하면 약간 보수적으로 들었어요 여기서 50%만 익절했어요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마지막 하나만 더 보실래요? 몇 점 잡는 거? 동화기업이라고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동화기업이에요 이런 것들은 상승 다음에 플랫폼을 형성하고 있고 이것도 처음에 잡은 게 여기있지만 다 잡을 수는 없어요 급등 나왔는데 저도 속상하지만 여기서는 안 잡아 횡복하면서 딱 황맥하게 잡아주는 거 뭐예요? 음선의 s예요 이것은 동화바로 mdf 플러스 2차전지 아닙니까 성장 동영 확보한 거 인수해서 이게 바로 삼성 sd하고 전에 공동개발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회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급등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확맥하게 잡아주는 거 선장의 심층 종목 연구에서 저를 믿고 함께 현실은 vip 가족들에게 드리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이런 매매를 하시면 여러분 리스크 크지 않게 다 수행될 수 있습니다 좋은 정보와 마지막으로 친구되는 방법 오늘 제가 주말 특집에서 특히 직장인들 다 아셨죠 왜 이렇게 풍요로 구구하고 있는지 모든 걸 다 제가 낱낱이 팩트 제공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정보와 친구 맺기 요즘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하시는데 일단 무료 톡방이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채널로 들어가지 마시고 오픈 채팅방 거기 가시면 좋은 정보 증권 tv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들어갈 필요도 없이 여기서 클릭하면 돼요 지금 제가 보는 여러분들 영상 보이시잖아요 좋은 정보 증권 tv 카톡방 하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모바일로 pc도 마찬가지 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보셨지만 참고상으로요 뭐 회원 모집이라고 또 이렇게 편하시면 하시는데 그동안 혼자 매매하시면서 수익이 안 나고 뭔가 검증된 멘토의 도움을 받고 싶다 그런 분들은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일단 저는 여러분들 자랑거리는 아니지만 머니투데이 M10 더블에서 최우수 전문가입니다 왜 최우수 전문가 수익률 1등 회원수 1등 예 이거 다 아시겠죠 회원수가 지금 정식 멤버만 150명 최고 프리미엄 크립인데 대기회원이 한 40분 됩니다 왜 그 40분은 어떤 뜻이냐면 제가 막아놓은게 아니고 저와 함께 이렇게 큰 수익 가까이 이렇게 보셨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연장 가입하신 겁니다 수익하니까 공돈이니까 아이고 우리 선장 믿을만하고 앞으로 더 많이 낼 거야 해가지고 연장 가입하셔서 대기회원에 40명이에요 참고하시고 여기에 이제 MTNW에 접속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화 상담은 월요일은 부터 하시면 02 2077 6200 이거 지금 적어놓으세요 1600 590 5908 이를 상담하시면 되고 이제 지금은 전화를 안 받았겠지만 휴대폰도 야간은 해요 6시부터 12시까지 하는데 이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10분이니까 이 전화번호 메모해놓으셨다가 운영자가 전화가게끔 하려면 여기다가 음 좋은정보 VIP 가입요청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이 번호로에요 이 두개 번호로 이걸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니까 957 6345 그러면 운영자가 월요일날 아침에 전화를 할 거예요 예 좀 시간이 지났는데 오늘 제가 다양하게 좀 이제 특집을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지금까지 방송을 보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 또 공유까지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아까도 이제 제가 다 무료 관심 종목도 드렸으니까 또 이렇게 여유가 안 되시는 분은 그런 종목들 매매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VIP크랩에서는 제가 별도로 월요일 급등 종목은 히든카드 예 그것은 제가 월요일날 VIP크랩에서 공개해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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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